자 전근욱 A의 23 집에서 공부를 안하고 왔어요 그쵸? 네 그래서 틀린게 많네요 자 그래서 소리 허그 그래서 H는 U O 뭐 중에 뭔지 얘기해야죠 이렇게 숫자가 생기게 U, U, O 뭐 중에? O 좋아죠 G는 G G 합쳐서 H H H OK 소리는 H H H H O N G 아니 N 말고 U G H H H H H H H H H 헛 헛이야? 아니 헛 헛 헛 H는 O는 O O O O O O O O O T는 T 합쳐서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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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T HOT HOT RUN 런 뭐라고? 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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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 달리다 하다시 런 런 런 런 런 런 런 시험지부터 내고 해야지 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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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봐요 오케이 이건 선생님 마음이구요 그래서 그래서 소리 MOP 그래서 소리 M M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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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째 소리 MOP MOP O O P OP OP 오케이 소리 MOP MOP OK, 뜻은 대걸레란 뜻이에요 MOP OK, 계속해서 TOP OK, D는 O는 O, O, A, O 중에 A P는 TOP 탑 다음 보니까 여기에 O는 뭐 소리나는 애들 다 모아놨네 그치? 네 TOP 아파트 세 개째다 OK, 소리 TOP TOP, 쓰기 C I I U P 참 이상하네 R T T T T 에이, 뭐야? 그리고 세 개념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고쳐보세요 O 그리고 H하고 N하고 구분되게 쓰세요 어디 아파? OK, U가 가진 소리 세 가지 U, U, O O O U가 가진 소리 네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 O로 바꿔달라고요 O 그렇지 그리고 팽이 꼭대기란 뜻 아니던가요? 너 오늘 24에 애들 다시 나오지 어? 기억 못하면 혼난다잉? 네 시험도 이렇게 또 치면 혼난다잉? 네 OK, 계속해서 소리 음 음 음 음 음 MOG MOG 그래서 헐자 소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제가 해, 소리 어 뭐 중에 U, U, O 중에 어 주인은 그 그 그 그 그 합쳐서 MOG MOG 가만 보니까 아까 전에 O가 A 되는 애들 모아놨고 U가 O 되는 애들 모아놨고 여기 보니까 눈치 못챘어? 네 눈치 못챘어? 네 여기에 전부 다 O 있고 전부 다 U 있지 않아? 여기 나온 거 O 아니면 U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렇구나 O는 다 무슨 소리 나고 있어 지금 U 아 아 아 U는 O O 계속해서 소리 MOG MOG 뜻은? 잘 쓰는 방법? M O I N I U U G G G OK OK 됐습니까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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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은아 뭐 틀린거 고치라니까? 뭐하고? 스테사 하기 전에 예은아까지 공부하고 틀린거 가져가서 여기 옆자리에서 앉아서 고치라고 뭐라고 소리? Not Not N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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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는? 공부하고 나서 고치라니까? 아니 거기서 고치는게 아니고 여기서 고치라고 O O O O T는? 뭐? T 아니 그 시험지는 좀 이따 가져가라니까?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라 오 거기서 보고 하면은 다 바로 보이잖아 소리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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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그물 그물이야? 아 그건 네트 그러면 얘는 뭐해? 네트 네 개째다 그치? 네 내일도 모르면 딱 밤이야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Bad 오 고쳐가 하나 틀린거 고쳤네 이제 틀린거 하나 남았으니까 찾아서 고쳐 보세요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